안녕하십니까 메가의 만련병장 이기상입니다. 마음은 1등병입니다. 메가사탐TV가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참여신청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모 바라고요. 또 거기서 선생님이 지난날 찍어왔던 사진들에 대한 이기상의 순간들이라고 선생님이 또 숨겨왔던 에피소드들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사이탐구 영역 교평양사 이다주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메가사탐TV가 6월 28일에 오픈을 한다고 해요. 지금 사전 참여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의 주제는 학습 PT입니다. 우리 학습 PT 다지쌤의 학습 PT 받아서 공부습관 단단해지셔야죠. 선생님 프로그램에서 만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메가사탐TV 기획했습니다. 2월 29일 오픈인데 찍는데 엄청난 열정으로 재밌게 저 vs 종자로 여러분들이 댓글 보고 신기한 댓글 너무 많았어요. 머리가 뭐 가발이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깔끼하다 깔끼하다 저건 또 무슨 뜻인지 출연진도 궁금하시죠. 며칠 2월 29일 날 김종익이 여러분과 함께 댓글 읽기 재밌는 영상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메가사탐TV 드디어 열립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지금 사전 시청 이벤트도 열리고 있던데 꼭 참여해서 멋진 선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거! 2월 29일 윤성훈의 성훈이네 라면 가게 특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3월 1일 드디어 메가사탐TV 오픈합니다. 아 박수! 지금 사전 참여 신청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돌아온 저기 우체국 재미지게 준비했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만관부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능 경제감사 대한민국 최초로 메가TV에 우영호가 출연한다. 우사부의 세기로운 경제생활 3월 1일입니다. 여러분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이야기와 재미로 여러분에게 전달될 테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경제가 소수 과목이라 메가스터디 쪽에서 저한테 이렇게 강보를 요청했거든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경제너들이 힘을 모아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화이팅! 우영호 화이팅! 감사합니다.